오늘 같은 논의 년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양이 출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폭로변 척추와 진호를 부탁드립니다. 축하해. 주민자 친구란이 확대되었습니다. 대상기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. 규약에서는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이 나여 헌신봉사.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 오늘 득깊은 가평 의원의 개헌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 앞에 의원으로서의 친구를 부었기를.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국가 발전의 조성인 지방자치의 성공력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. 운동URE 운동URE 운동 Anyways aka